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트리거의 툴팁 쇼호 포지션 X 속성과 툴팁 쇼호 포지션 Y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들을 사용하면 트리거의 툴팁을 표시할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툴팁으로 표시할 텍스트는 툴팁 속성 값으로 지정하십시오. 그리고 툴팁 쇼호 포지션 X 속성과 툴팁 쇼호 포지션 Y 속성을 사용하여 툴팁 표시 위치를 지정합니다. 트리거의 좌측 하단 모서리를 기준으로 각각 X 값과 Y 값만큼 떨어진 지점에 툴팁이 표시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트리거입니다. 툴팁 속성이 정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트리거의 좌측 하단 모서리를 시작점으로 툴팁 텍스트가 표시됩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툴팁 쇼호 포지션 X 속성 값으로 100, 툴팁 쇼호 포지션 Y 속성 값으로 0을 설정하겠습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트리거의 하단 모서리로 붙어 가로로 100 픽셀 떨어진 지점에 툴팁이 표시됩니다. 툴팁 쇼호 포지션 Y 속성 값으로 100을 지정하고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트리거의 좌측 하단 모서리로 붙어 가로로 100 픽셀 그리고 세로로 100 픽셀 떨어진 지점에 툴팁이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